산속에 있는 산장 같은 집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애틀란타 저희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20분 거리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이렇게 산속의 산장처럼 그런데 집 내부는 굉장히 오래된 집 치고는 리노베이션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4층처럼 느껴지는 그런 집 구조입니다 살고 싶은 이유 첫번째 거실에서 바깥 뷰가 이렇게 잘 보이구요 여기 앉아서 책보고 아니 사실은 유튜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약간 산장처럼 해놨어요 요것도 좀 특이하죠 이 집을 사고 싶은 두번째 이유는 부엌의 저 창문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집을 사고 싶지 않은 또는 아쉬운 점 첫번째는 캐비넷 부엌 캐비넷이 한 30년 이상 된 그 옛날 캐비넷에 이렇게 색칠만 한거에요 사진상으로는 새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오래된 캐비넷입니다 카운트탑 하고 옆에 벽돌 아니 타일은 바꿨는데요 캐비넷은 옛날 거에요 집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척 보면 얼마정도 됐겠다 알겠더라구요 이런 공구들은 다 새로 한 1,2년밖에 안된거 같아요 새로 교체한지 1,2년밖에 안돼서 나름 깨끗하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도 2년 이상은 안된거 같습니다 조금 뻑뻑하고 삐거덕 하는건 있긴 한데 그래도 새거에요 색깔이 아주 촌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파란색 캐비넷장 조금 특이하죠 그런데 요 인테리어 가구들은 굉장히 센스 있어요 저는 이런거 잘 못그러는데 이런거 그대로 제가 사서 가지고 싶더라구요 소품들도 참 예쁘죠 이 집에 살고 싶은 이유 세 번째 천장이 너무 예뻐요 산장처럼 밖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정말 산장같은 분위기 너무 좋아요 거실에서 반칸 정도만 올라가면 이렇게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피스는 아니면서 거실처럼 살고 싶은 이유 네 번째 여기서 들어오는 햇살과 야외 풍경이 너무너무 좋은거에요 정말 여기 누워서 하늘 햇살 받으면서 누워 있으면 와 모든 귀신이 없어질 것 같고 잠도 스르르 잘 올 것 같아요 요 공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공간이구요 여기서 거실 보는 뷰도 아주 좋아요 약간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아마 두 번째로 사랑스러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어느 정도 리노베이션이 돼 있어서요 제가 사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교체를 했으면서 왜 왜 이 캐비넷은 고친 게 아니라 수리를 한 거예요 색칠만 한 거예요 정말 30년 전 그 캐비넷을 그대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통으로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별로 안 비쌌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안방에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온 썬룸과 야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 고요한 산장 속의 느낌이 또한 살고 싶은 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동시에 아쉬운 점은 이 집 색깔이에요 파란색 나무 아 자연의 색을 그대로 살리거나 아쌀이 초록색을 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은 벽난로도 있고 적당한 크기로 괜찮았고요 두 번째 작은 방 이 작은 방에서 바깥 창문 여기도 제가 살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방 같은 소품을 놔도 좋고요 여기 쿠션 놓고 앉아서 바깥 바라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방도 밝아요 또 하나의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삐거덕삐거덕 오래된 이 문 아 정말 문 좀 바꾸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공용 화장실인데요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이 화장실도 너무 기본만 바꿨어요 음 수도꼭지도 기본으로 바꿨고요 카운트탑은 깨끗하게 하얀색은 좋은데 이 캐비넷도 정말 30년 전 그대로 색칠만 했답니다 그리고 변기나 욕조도 아주 기본으로 바꿨어요 한 1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샴푸 놓고 뭐 이런 통들은 그래도 신경을 썼는데 아 살짝 정말 아쉽습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집을 사야 되나 말할 때나 지하가 있다는 것 지하도 깊이 안 내려가고요 반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있다는 것도 이 집의 매력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또 지하도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닥이요 바닥 가능하면 마루로 되어 있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이 들 텐데 이 카펫이 좀 우중충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쩌면 지하라서 카펫이 더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루가 좀 깨끗할 것 같고요 지하지만 이렇게 밝은 바깥 앞뒤로 다 보이거든요 이거는 또 이 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화장실 아까 2층에 있던 방들의 화장실보다도 더 정말 싸구려로 업그레이드 네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너무 싸구려예요 이거 플라스틱 욕조고요 아 요즘도 이런 걸로 쓰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싸구려로 대충 아쉽습니다 지하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너무 뻑뻑하고 보안의 문제가 약간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지하에서 이렇게 야외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밝은 햇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집의 장점이라면 섭디비전에 속해 있지 않는 단독건물이라 HO에 삘을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저는 필요가 없거든요 살고 싶은 이유 10가지 아쉬운 점 9가지 그렇다면 한번 오퍼를 넣어볼 만도 할 것 같죠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